액도날드는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 찐친이 되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. 말 그대로 고객들과 저희가 만나는 모든 접점을 더 강화하고 햄버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요소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 정말 절제적인 가격이나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메뉴들을 계속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